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이 건강해도 살기 어려운데 한두 푼으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이 미어지죠 하나님 가난하면 건강하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저 가난한 가정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은근히 막 속상하고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슈퍼맨과 같은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하지만 과연 현실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섞인 말로 죄송합니다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한탄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불합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이제까지 속고 살았던 거야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 걸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아우 속상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했을까? 지금부터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그냥 둘로산으로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산다고 생각하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려고 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이미 보았던 재방송일 경우 설레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축구 경기도 결과를 알고 있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시청하게 됩니다 아 17분쯤 손흥민이 골을 넣을 거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쪽으로 뛰어서 그렇게 참은 골 들어가 왜 그렇죠? 이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종말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는 현재와 같은 태도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아니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현재 살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최연숙 집사님 딸 선혜가 지금 왔어요 선혜가 선혜한테 제가 그랬어요 선혜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지옥 가요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왔어요 우리 선혜에게 박수 한번 해 줍시다 현훈이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잘 들으세요? 현재 살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하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입니다 전능하시다는 건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인 전지전능하심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저는 제 목양실에 결혼하기 전부터 쓴 일기장이 있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집사람을 만나 결혼하기 전부터 썼던 일기예요 그 일기장에는 제가 제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한 계획표가 있습니다 몇 년 돼 어떻게 해서 몇 년 돼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지금 그 메모를 보면 미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아멘 자신이 높은 고층 빌딩에 살고 있는데 승강기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걸어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40층에 사는데 승강기가 두려워서 매일 계단으로 오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얼마 견디지를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될 겁니다 늘 위험 요소는 있어도 우리는 승강기를 편안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승강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 삶에서 계단을 오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고속도로가 누굽니까? 모든 죄인의 영원한 구세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엉뚱한 신천지 이만이 하나님에게 장길자 안상웅이가 구원자고 메시아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고 그 진리를 알려주셨고 그 생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은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죄삼을 받는 결정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가서 이제 설교도 이렇게 제가 꼭 읽어봐요 오늘 전할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 고한순 장으로님 둘째 아드님 되시는 정학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설교문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정학진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면 14살이었다는 거예요 14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는 생시가 있습니다 생시 저는 땡땡 땡땡 땡땡이에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이 태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만 태어나는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때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해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죄인이 죄 문제로 지옥을 가야 하는데 예수 교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었다면 이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때만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 왜 들죠? 보험을 드는 이유는 예기치 않는 때에 그 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망할 것 같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보험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달 만 원씩 넣고 한 번에 백만 원 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보험 드는 거예요 얼굴에 써 있어요 유괴보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보험을 드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험회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죽어서 눈 떠보니까 고통받는 음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죽음 이후의 음부에서 눈 뜨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예수의 이름으로 고원받아 천국에서 눈 뜨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보험을 든 거예요 여러분 다 드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정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불합리한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박지진 목사가요 지금 이 코에서 호흡이 딱 떠나잖아요 그럼 저는 시체가 되는 겁니다 코끝에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 형제 자매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 가운데 한 영상이 있는데 실제 실제 일이요 장마가 난 거예요 장마가 그랬더니 이 뚱뚱한 아줌마였어요 물에 떠내러 가는데요 얻은 아저씨가 그 아줌마를 탁 잡았는데 결국 놓쳐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요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육신의 한 사람이 건짐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장면을 봐도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나와 살을 맞대고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지 않아요? 각자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인과 기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 아마 가정이 다 구원의 방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의 문제를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 아마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에 속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 아마 외쳐도 주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묻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리일까 어느 때까지리일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지셨는데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이 볼 때 그랬다는 말이죠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따지고 있는 이런 일로 인하여 일어난 현상이 하박국 1장 4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은 법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에서 여호와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에서 하박국이 다시 호소합니다 먼저 하박국의 호소에 관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대답이 하박국 1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어짜요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까? 어짜요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까? 어짜요 하나님은 하박국 앞에 겁탈과 강포가 있게 하셨습니까? 어짜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갈대와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갈대와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지게 하십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갈대와 사람을 두신 이후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각종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절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학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단들은 그런 어려운 질문에 답을 주려고 합니다 이거를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갑자기 당황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모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내용을 알겠다고 바득바득 대들지 마십시오 베드로 서신에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는 배움이 짧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느냐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성경 내용을 무리해서 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라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알고자 하다가 그릇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사용하는 낱말들이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아줘요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하시나이까 오르니까 사랑하는 성들아 삶의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따로 없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또 이렇게 호소해야 돼요 따로 없다 왜 잠잠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태도에 관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면요 속병 생기질 않아요 우울증에 걸리질 않아요 왜? 다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제일 대책 없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을 하질 않아 그렇죠? 부르다가 지칠 이름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남편이 그렇게 대답 안 한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여? 왜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여러분의 고민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서의 구조는 재미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서 하박국의 호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에서 여와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에서 하박국이 다시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에서 여와의 응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일속 대신방을 했단 말이에요 일국가장 오늘 신방하면 참 피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 응답하라 오바 저희 딸이 보낸 문자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전화했더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민운동장을 가야 되는데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말로 빨리 오라는 거야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 합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아빠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또 쫓아간 거예요 어디 있는지 응답하라 오바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 그래서 찾아갔지 그분을 태우고 시민운동장에 모셔드렸더니 차비도 안 주고 그냥 내리면서 잘 가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딸이 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죠? 아빠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행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질문에 대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뇌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대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들리십니까?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다는 겁니다 망대에 서 있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관하여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외침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당당함과 간절함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내가 저한테 문자를 당당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건 제가 아빠기 때문이에요 아빠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당당하게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2절과 3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리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 늦기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이 내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는 결심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성루에 서겠다는 말이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져도 죽게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의 호소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박국 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데 왜 침묵하겠어요 와달라고 찾는데 왜 아빠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1장 12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박국 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이르셨습니다 하박국은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자녀가 아빠랑 얘기하고 있는 모습 보면 이뻐요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죠 엄마랑 딸이 같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얘기하나니 너 나한테 얘기할 때 됐잖아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여기 있다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지질 때입니다 파수꾼이 파수하는 곳에 서 있는 하박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성류에 서 있는 선지자 하박국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박국 2장 2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제 내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 서판에 명백히 써서 공개하여 그것을 누구나 대본에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뭐냐면 이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광고판 있죠 글씨가 커요 커요 무작위 커요 내 키보다 더 커요 왜요?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지 않으라고 하십니다 비록 더 될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체제지 않고 반드시 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거짓이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은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히 하박국 1장 2절과 3절과 4절에서 세상은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가 가득하고 율법은 무너지고 악인이 의인을 에어산 이런 상황이 어느 때까지 일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씨를 심은 다음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범신론을 믿어요 다원주의를 믿습니다 범신론은 자연과 신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종교관 또는 그런 철학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의인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에 기기를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할 때 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박수칠 일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곧면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짜 그리스의 아니라 진짜 그리스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저 표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임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박국이 고백한처럼 내 파서는 곳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성례에 서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삶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히브리스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빼면 무엇이 낫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너 기도해도 된 게 없잖아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되는 일이 있니?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사서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일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만이 나의 구원자고 오직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얻겠습니다 가슴에 손 얻습니다 가슴에 손을 은혜